안녕하세요 제이지 캠핑입니다. 오늘은 김포 대명항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대명항 반장에 나왔습니다. 요즘 항상 제가 동양보다 써야하니 생선값이 비싸다고 했었는데 대명항은 지난번에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후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대명항 시장에 한번 들어가서 생선가격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항 생선회를 파는 데가 있고 저쪽에 젓갈류를 파는 데가 있는데 생선회만 파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생선을 파는 가게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포에 있는 대명항 업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게는 아쉬워졌습니다. 가보지만 참전복 간점이 간점이 고추냉이 많이 있네요 이쪽으로 맛은 가격입니다 가격들은 전부 초조에 있습니다 한쪽으로 초조입니다 요거는 큰 거라고 큰 거라고 탐하네요 간재미, 다재미 꼴락 꽃게 봄보십냐 가다와 참 무서워 와 오늘 굉장히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젓갈리가 많네요 네 꽃게장은 15,000원 알꽃게장은 3만원 전부 여기 새우장은 새우 요거 농가인데 4만원 7kg 7kg에 4만원 김장용이라서 요거 3만원짜리는 뭐예요? 25,000원 드려요 알이 좀 작아요 새우가 요거는 빨간데 요거는 약간 요거는 작년꺼 요거는 올해꺼 오늘 올해꺼야 김장은 다 할 수 있어요 아 예예 저쪽에 좀 들렀다 올게요 네 아 전부 젓갈들이 전부 가득합니다 서해안보다 동양이 훨씬 더 싸다고 했는데 여기 대명랑 김포 대명랑은 그래도 서해안치고는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가격들이 이렇게 큰 돌압은 1%에 15,000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10,000원 굉장히 쌉니다 가격이 간장게장도 15,000원이고 나머지 가격들은 거의 비싸던 것 같습니다 솔복 자연산 10,200,000원 이건 조금 들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도 무슨 고기도 모르지만 공짱마맨이야 7시에 15,000원 네 10,000원인데 썰이 아무것도 안하고 하여튼 어떤거라도 15,000원 싸네 조금 더 올게요 자연산 자연산 근데 이거는 왜 다리만 떨어졌어요? 집게발을 안질려고 쥐가 떨어진거에요? 쥐가 떨어진거에요? 이거는 또 따로 뭐 육수낼 때 육수낼 때 쓴다고요? 대하 이건 어떻게 해요? 25,000원 하나에 만원 하나에 25,000원 여기도 2개 15,000원 여기도 2개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갖고 간거 같은데 여기 여기 섞어서 가져가세요 섞어서 가져가는데 15,000원 섞어서 2개에 15,000원 이야 너무 싸다 이거는 얼마씩 이건 좀 비싸죠? 이건 2만원씩입니다 25,000원짜리 25,000원인데 20,000원에 15,000원 이거는 15,000원 이쪽에는 하나에 만원 두개에 15,000원 하나에 만원 두개에 15,000원 엄청 싸네요 요거 요거 대하는 어떻게 해요? 이건 25,000원 한 박스 한 박스 25,000원 좀 크긴 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전화가 조금 있긴 했네 여기에는 이거 어떻게 해요? 15,000원씩 15,000원씩 이거 큰거 15,000원이고 요거는 두개에 15,000원 아 이건 두개에 15,000원씩 네 이거는 가격은 뭐 이것도 15,000원 아 15,000원 아 전부 15,000원이에요 아 다른데 저기 뭐야 지금 계속 들어오세요 다 15,000원씩이요 어 낚시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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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이랍니다 요거 좀 자연스레 야 사람이너들 하나 만원 이건 야 이게 자연스레 전어는 이제 한 철이 지났는 것 같습니다 아 들어가세요 전어철은 지난거죠 왜 끝났어요 지금 한 5시 가까이 됐습니다 오 일요일날 5시쯤 되니까 조금 썰이 하네요 2만원씩 받은거 15,000원씩 받고 전부 한 5,000원씩 전부 다 깎아서 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마 일요일날 오후에는 문 닫을 때가 되니까 조금 썰이도 합니다 항상 동해안 보다가 서해안이 조금 비싸다고 했는데 대명항은 조금 예외인 것 같습니다 대명항 어판장에는 이렇게 젓갈이라든지 건어물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젓갈류만 파는 데는 또 따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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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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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